관객님 여러분께, 또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아, 단비씨. 네? 비행기 시간이 또 빨리 가나요? 그러니까요. 저 호카우트에 하다보면 여러분들도 환호성과 좋은사를 받다 보니까 1시간이 좀 한쪽 지나봐요. 그렇죠. 아, 이제 이분 소개해드리고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아, 이분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. 작사, 작곡가. 또 매들이랑 대장. 무대, 매넌까지. 예,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죠. 아, 우리 첫날을 빌려준다면의 주인공, 우리 박진석 씨 무대에 의해서 생일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,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이분이고요. 저는 금방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도 preceding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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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도 어찌하라면 당신은 무엇이든 다행정신고 만약에 하늘이 있는 천년의 희망은 달려도 그 천년의 희망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악인 거 없이 모두 쓰겠어 여러분 잘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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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사랑하네 너무너무 사랑하도 그래도 어찌하라면 당신은 무엇이든 다행정신고 하나님의 희망은 달려도 그 천년의 희망은 달려도 그 천년의 희망은 달려도 그 천년의 희망은 달려도 악인 거 없이 모두 쓰겠어 만약에 하늘이 있는 천년의 희망은 그 천년의 희망은 달려도 그 천년의 희망은 달려도 그 천년의 희망은 달려도 너무 synth김도 어디를 쓰겠어 한글자막 by 한효정